비즈온을 실행하기 위한 고민은 하나의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미래에는 이런 이동의 디바이스들이 스스로 움직이게 된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리고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핸드다우터 그룹이 개발한 통합기술의 집합체인 플레오스를 소개해드립니다. 기술 플랫폼이 완성되고 오픈 플랫폼으로서 확장되면 다양한 이동산업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고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파트너들과 함께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자 합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홈이 하나의 유기적인 경험으로 이어지는 것.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입니다. 네이버는 스마트폰 안에서 많은 경험을 만들어냈던 것처럼 이제 현대차의 모빌리티 앱 생태계 안에서 새로운 경험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용자들의 이동 라이프 스타일을 플레오스에 적용한다면 훨씬 더 멋진 미래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런 연결과 통합을 통해서 모빌리티가 쉽게 접근되고 활용될 수 있는 환경을 구청하는 것입니다. 목표는 이런 실정도 분명 아십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